도둑 안녕하세요, 심우뜸입니다 오늘은 모코 오빠의 가장 절친인 그레이님이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손줄을 내주려고 이 박탈을 들고 왔거든요? 일단 그레이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리니는 나지만 그리니는 나지만 저 방금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플라테스로 워밍업을 시키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본운동을 시킨 다음에 마무리까지 오늘 체력을 싹 빼고 집으로 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벌써 끝난 느낌이었지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않았어요 그럼 요즘에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당연히 저의 앨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1월부터요 진짜요? 노래 분위기는 어때요 이번에? 그룹이에요? 아니면 몽환적이에요? 아니면 약간 힙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오 진짜요? 그레이 그라운드 그레이 그라운드 자 여러분 이제 워밍업 1차가 끝났고 아직 시작 안 했다고요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응용군에서 크로스 한 번 했다가 리버스 했다가 가져오는 게 하나예요 준비 시작 뒤로 갔다가 크로스 했다가 뒤로 갔다가 가져가고 앨범에서 이번에 11곡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곡 순서대로 한 3개 정도만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타이틀곡인 Make Love랑 Party for the Night이랑 근데 사실은 뭐 다 좋은 노래라서 저의 그레이 그라운드 타이틀곡 Make Love 많이 들어주세요 후! 아 이게 아닌데? 부르지 않은 미로야 좀 해내요 아 이게 아닌데? Make Love Make Love Ain't gonna turn away this girl 까만 비는 나지 마 Make Love 괜찮다 이거 노래 훈련 운동이랑 같이 하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약간 폐활량이 더 좋아지는 느낌? 자 거기서 후렴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Make Love I'm gonna turn away this girl 까만 비는 나지 마 야 똥 싸는 프로듀포자고 그러면 좀 자신 있는 운동이 풀업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뭔가 이제 그러면 풀업 한 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선 자신 있다고 하면 안 될 거 같아 풀업을 한 5개 정도 하고 풀업 15개 정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레이의 풀업 15개 보고 가시겠습니다 Make Love 쉽게만 비는 나지 마 왕길 홍보를 많이 하고 가야지 그레이그라운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피부뜸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인트로가 길었죠? 원래 못하는 새끼들이 또 이렇게 자 갑니다 하나 둘 가볍다 셋 넷 진짜 잘한다 오 자 30개 합시다 그건 안 될 거 같아 포기해 포기해 나 포기가 빨라요 진짜 집에서 매일 한 게 느껴진다 지금 인정 받았어 풀업을 잘한다고 지금 한 번은 옆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 카메라 쪽으로 가면서 약간 멋있는 척 했다가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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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그래 먹이를 찾아 선기술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아 정신했어 영롱 손참을 잡고 아 내가 볼지 안 못했는데 능지처참 다시 한 번 나 무게 좀 줄여주신 무게 하나밖에 안 걸렸어요 둘 다섯에서 유지할 거예요 열고 유지 둘 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님 물 드세요. 저 엄청 치고 싶어. 이분 팀한테 배우면 이렇게 엉덩이가 커져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 출연자 중에 하체 제일 약한 거 아니지? 다 막 이런 분 들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최근에 겪은 번아웃은 언제예요? 작년에 누구나 그렇겠지만 코로나 블루가 와서 공연도 못 하고 많은 분들과 에너지를 교류를 못 하니까 작년에 일을 많이 폈는데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들이. 멋있다. 참고로 시흥팀 시간 60kg 정도 되는데 우리 수많은 팬들에게 한 마디. 거의 10년 차인데 데뷔한 지.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10개 넘었어요. 팬분들을 생각하는 힘으로 갑자기 파워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소개 안 했던 한 소절 노래 불러볼까요? 없던 일로 해. 전 녹아버린 눈처럼 모두 없던 일로 해. 눈물 닦아줄게. 정말 오늘 이거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너무 망가지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누가 보면 어느 정도 가짜 사나이 하는 느낌으로 겁나 힘든 것 시키는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어 근데. 진짜 이게 뻥이 아니라 배터럴레이즈로 마무리할게요. 르르르! 그러면 지금 쇼 밑에 프로듀서로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래퍼들을 프로듀싱하고 싶어요? 어떤 스타일? 누가 오든지 간에 맞춤 옷을 제작할 그런 각오로 역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다. 다음 앨범도 준비할 거예요? 그럼요. 이게 뭔가 너무 재밌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앨범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탈툴처면서 예스! 예스 예스! 아니 근데 오늘 운동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따라왔고 오늘 그래도 선생님한테 칭찬도 조금 듣고 고문도 좀 당하고 좋아! 진짜 잘한다. 여섯! 여덟! 칭찬해할게요. 아유! 까로가 된 것 같은데? 진짜 히브때는 너무 짱이고 제가 평소에도 구독하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에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배운 거 잘 써먹고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까로랑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운동하라 하겠습니다.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해주세요. 네네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늘까지 부탁드립니다. Continúлам! 알람étique 구독 감사합니다.